학교는 관심 안 가지는 게 이로일걸? 나만 본 머리 획가닥한 사람들밖에 없거든. 옷차림이 왜? 눈에 확 끼게 입고 다녀야 멋무르는 신천들도 덤벼들지. 전장의 분위기 너무 좋아. 다듬신 껍지가 덧거든. 왜 그리 딱딱하게 고실다들? 가만히 있어 조준좀 하게. 예쁜 비명 부탁해. 일격필살! 바바밭! 예쁜 비명 부탁해. 더 즐기자구! 구두그라스! 더 즐기자구! 흥! 유언은 사절이야! 더 즐기자구! 충분히 딴츠! 나 상처받았어!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지식을 찾을 겁니다. 지식의 호수를 찾으세요. 당신의 갈증을 달래줄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. 중환자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세요. 환자도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. 고통을 배우세요. 수술이 필요하겠군요. 수술이 필요하겠군요. 얼마나 아픕니까? 임상결과대로야. 흥! 임상결과대로야. 하! 차! 당신을 연구해야겠습니다. 수술이 필요하겠군요.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. 하!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. 당신을 연구해야겠습니다. 하! 흥! 다시 봅시다. 이곳의 의료진은 매우 유능하다군요.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